안녕하세요 김진욱입니다. 제 4차 유튜브 댓글 이벤트 당첨자분 발표합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선착순으로 5위 안에 들어오신 분들을 5명 정확하게 통계를 내서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 향기로운 꽃님, 로즈님, JA 김님, 강묘용님, 에이미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제 이메일 주소로 내일 아침 10시까지 주소, 성함,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그래야 월요일에 우체국 택배로 반찬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늘 손님이 오셔서요. 보내드릴 반찬 중에 배추, 맛김치는 어제 미리 담갔고요. 메추리알 장조림과 호두멸치 볶음, 진미채 볶음 보내드리고요. 돼지고기, 고추장, 불고기는 양념에 재워 냉동실에 금냉우 보내드릴 겁니다. 고추장, 불고기는 받으시면 자연 해동 후에 볶아서 드세요. 무생채와 건치나물은 내일 만들 예정인데요. 제가 10년 동안 반찬 쇼핑몰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찬을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2주 동안 이벤트 반찬을 만들고 나면 몸살이 나고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앞으로는 이벤트를 진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승리하세요.